먼저 다리부터 자르겠습니다 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살 진짜 많이 들었다 괜찮은데요? 나머지는 찌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녹인 버터 살짝 볶은 간 마늘 꿀을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을 조금만 짜겠습니다 괜찮겠죠?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잘 져서 잘라서 여기 계속해서 설 익었어요 지금 물 좀 낮추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 버터마늠소쪽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